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그.. 근데 잠깐만 오늘 금요일 아 딱 끝나고 오셨네 그쵸? 왜 우울해요? 나는 왜.. 누가 때렸어? 우쭈쭈쭈쭈 토덕토덕 어? 어 여기 총이 있네? 캐러벤샷건 아.. 면허 떨어졌다구요? 안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거.. 자주 하잖아.. 실망하지마세요 실망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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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제 안정제 안정제를 조금.. 아 근데 너무 비싸다 20개면 사라진 전쟁이.. 아.. 엄청나게 잘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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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뭔 소리가 나는데? 아 쟤 여기 있구나 더 더 더 허리 더 더가 뭐예요? 잠깐만 식품 같은 것도 이거 바꿀 수 있지 않나? 먹을 거? 아 먹을 거를 먹을 거를 그걸로는 못 바꾸네 나사장님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토매틱 라이플? 308 탄약을 쓰는데 오토매틱이야? 308인데 오토매틱이라고? 그럼 파워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어? 얜 또 누구야 아이템 대파 여기 전쟁전 화폐 음 캡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거래해? 물물교환하는 거야? 아 물물교환해야 되나 보네 벌써 살 것도 없네요 뭐 뭐였지? 아 아무것도 안 보여 담배 담배가 돈인 것 같아요 살 습괜 아 아 아 흠 흠 그래도... 어... 숱이 한 번, 그니까 여러 번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니까... 그... 원하던 학교가 떨어진 거예요? 그... 원하던 학교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찾아볼까? 그러게요 롯팅이 안되네 롯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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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候 롯ücken 롯ainen 롯 롯팅 롯 핵 롯 롯 음.. 음.. 일본어요? 내가 일본어님이라고 하신분은 한번밖에 없었는데 하자르님이 그분이셨다고? 잠시 대기 배기필요 하.. 잠시 대기 배기필요 신령님! 반응하는거 어려워하지마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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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시범 먹어도 어? 여기 열수있네 하.. 하.. 바퀴걸레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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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 소리가 나는데? 뭔가 돌컹팅통통 아이고 좋아요 어? 조심하구요 어어어 잠시 뜨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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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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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에너지가 많이 달았어 가자 어 기폭장치가 있대요 트랩의 주요일에 가스범 가스범 가스범을 들고있땐 소린데 오씩 오! 어어어어어 우ammed 이럴 순 없어 자 이거구요 아 지뢰가 터진겁니다 지뢰가 뻥하고 그냥 어 난간으로 올라가 오 야 야 멘타스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구요? 원래 별로 좋아할 건 아닌데 어딨냐? 아까 무슨 샷건 어딨는데? 캐러빈 샷건 말고 캐러빈 샷건이었나? 아닌데? 캐러빈 샷건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 요거 해제하고 샷건 얻었는데 샷건 해제했는데 왜 안줘? 탄만 주네? 샷건을 안주고 탄만 주네 샷건을 안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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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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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심 형님 심 형님 왜 그래요? 평소에 앙글아 안그러드시던 분이 이게 폴렌이를 어서오세요 오오오옿 아니 Tomorrow 이거 어디에 빨간색으로 점점으로 보이지도 않아 네 데드머니입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저거 어디야? 무험치 아니고 아 저거 무기구나 씨 치명타 공격까지 들어갔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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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오늘 심형님 왜 이러지? 심형님 뭔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보군요 ㅋㅋ ㅋㅋ 음... 가만히 좀 있어봐 ㅋㅋ 와... 토르소밖에 없어 오케이 머리 날려버리구요 처음에 벌크탄 주더라구요 처음부터 벌크탄이 있었어요 아... 밑에 미치겠네 야 이거 이거 터지게 돼있다 야... 이야... 밟으면 빵야 뻥 아... 저렇게 날냐 진짜 빠스 진짜 빠스 흠... 흠... 아따 이거 참 안개 이거 웰폰 리페어 킥 아 하나 살까 이건? 이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홀로 이거 홀로 이거 리페어 슈트 있고 아 하나만 더 사자 하나만 아 돈 쓰기 싫었는데 오케이 꽉 차죠 알았다 이걸 어떡하냐 아 질풍에 질주 아이씨 쓰고 싶다 질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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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딱하면 또 나 또 밟을 뻔 했어 밟으면 뭐 떨어지는 거야 이건 전부 prender 와아 저 어쩌지 함정이 그냥 미친듯이 있구만 어이구 에헤헤헤 저장을 자주자주 해주고요 어? 저 불 켜져 있는데? 불 켜져 있는거 보니까 저기 누군가 있네요 아무도 없으면 불 켜져 있을리가 없지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아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불 켜져 있네 아무도 없을 수도 있구나 멘타스 멘타스 저장 한번 더 해주고요 내가 자꾸 숨어서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게 있어요 뭐 저도 ED 퍽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 불안해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내가 ED 퍽만 있어도 어 물이다 물 아니 물 안 나오네 뭐 뭐 뭐 뭐 뭐 스트레이트 슈터 오 서커 먹을게 왜이리 없노? 하하 그러고보니깐 내일 쉬시는 분 나 내일 학교 안간다 직장 안간다 출근 안한다 출근 안갖다 죽는 게 하하 하하 원랜 오고 모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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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ierra Madre. 혹시나 너의 목소리가 안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불쾌한다고 불쾌한다고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지? 폭발을 한다고? 그 침대에 앉아있는데 그 침대에 앉아있어 그 침대에 앉아있어 제 불쾌에 앉아있어 나의 목소리로 볼트 3이야? 볼트 3 없는... 볼트 3이라는 데가 있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없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는 랩트의 관계를 잊었다는 것을 아 핀드 핀드 내가 쓸어버리지 않았나? 핀드 다 쓸었죠? 그 때 핀드 다 쓸었죠? 그 때 안 쓸었었나? 핀드 다 쓸었었나?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했을냐? 하여튼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마다 만약에 이런 일을 tailor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핀드 긍정 체크하지 말라 긍정 체크하지 말라 좋으으으으으으읐 그럼 우리의 업드에 앉아있어 나는 아무래도 아마 나의 우선은 나는 우리의 권력이 좋아합니다 왜요? 데스클로보단 쉬워요. 데스클로... 어미하고 알파들 데스클로보단 쉬워요. 아... 아... 좋은 포인트. 길을 돌아다니까봐. 그 길을 보게 돼. 그 길을 보게 돼. 그 길을 보게 돼. 근데 내가 함께하면 그 길을 보게 돼. 그 길을 보게 돼. 그 길을 보게 돼. 야 떨어져봐 12개지탄 모나 바루렌님 와서오세요 이제 저는 치트를... 아니요 치트 한번 썼어요 저번에 벽에 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상자를 열고 닫으니까 상자 있는 벽에 꼈어 캐릭터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그때 벽에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트 한번 썼죠 저게는 어떻게 하냐 그거 외에는 치트 쓴 적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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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으로 한번 어 맞아보시지 샷 샷건으로 은신 한번 맞아보시지 날라가네 그냥 샷건으로 은신 맞으니까 날라가네 아유 얘가 굉장히 싫었나마 날라가셔 그냥 아유아유 뭐brahim 오늘은 아웃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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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내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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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술이 이렇게 틀어났네요 여기서 가장 흔한 무기는 그거 같아 저장한번 하구요 경찰 피스톨 최강의 흔한 무기 최고로 흔한 무기 여기 그 그게 좀 쓸만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건가 바보처럼 예 환타님 안녕하세요 리아이요 아까 나가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레 환타님 또 왔네 같은 분인가? 같은 분인데 어디가 어디야? 아 이거 가는 데가 어디야? 아 여기여긴가? 이쪽인가? 이쪽이군요 일단 좀 바꾸자 음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무기소리 키트 하기 전에 오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먹을 걸 쳐서 먹을 걸 쳐서 아니 먹을 게 없어 야 거기가 먹을 거 없었나 없어 없어 샷건으로 마셔봐 나한테 먹을 걸 먹을 거 없어 어 이거 아까 내가 뒤쳤던 거 아닌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오 여기도 되게 많네 음 어 여기도 되게 많네 얘를 데리고 다니면 좋다고요? 야 음 같이 가자 어 어 어 어 돈도무노가 언클린 리빙 퍽을 제공합니다 이 퍽은 독성 그룹에 머물러서 피해를 잃기 시작하는 시간을 늦춰주며 독성 그룹의 피해가 25으로 줄어듭니다 흠 둘아도 있네요 그리고 좋아진대 그리고 좋아진대 아 잠깐만 못 파네 못 파네 아직 여기다가 어 일단 금속 부품 4개랑 스패너 아이구 3개랑 조광적자 3개 덕스테이프 3개 플러스 전기 부품 3개 플러스 자 만들러 가자 자 어디로 만들러 가야죠 여긴가 무릎이 아프대 저렇게 앉으면 아주 가까이 가서 왜 안 안부쳐졌어 어 왜 안부쳐졌지 대체? 대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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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마지막 한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명 남았거든요? 크리스틴 이름이 여자 같은데 이름이 여자 같잖아 잠깐만 크리스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했다니만 크리스틴의 COS 저격 라이플 소총 이 주인공인 크리스틴 아니야 그 엄청난 라이플을 갖고 있던 크리스틴 아니야 어 그러네 그 damage ones you can destroy at range don't get close you can't switch them off like a radio getting real you can't switch them off you can't switch them off hmm 잠시만요 잠시만요 we'll get from you that time if I questions how do no there there anymore 감사합니다.